제국의 지휘하는 빌마르프 실험장 제국의 지휘는 황폐화되었으며 몬스터는 흉악해졌다 인간에게 깃든 전의 에너지니 실험에 참가한 모든 연구원과 병사들을 죽이고도 남는 엄청난 에너지였다 그 누구도 그 실험의 결과로 인해 목숨을 푸지하는 자는 없었다 이것이 제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이다 이상 없네 너희들 나와 시작하라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흠 실험체를 잡아라! 멀리 가지 못했을 거다! 절대로 놓쳐서 안 안 돼! 한 몸도 빠지 마! 살려줘! 나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! 목숨을 구걸하는 자를 뵐 생각은 없다. 썩어빠진 이 제국을 내 손으로 다시 일으키겠어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